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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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시작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비행이 원조예요?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방법이 나연석 피디에게 한마디 하신다면? 뭐 우리 거 따라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로아티아도 뭔지 하시지 않았어요? 여행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못 가는 여행이잖아요 그런 여행을 가치 있는 여행, 보람 있는 여행 또 즐거운 여행, 감동 있는 여행 그런 여행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착한 여행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